바늘이 엄청 커 잘 찔러버려야지 예쁘다 진짜 걸고 있어야겠다 왜요? 무슨 일이세요? 문제 내실 거예요? 네 이제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퀴즈를 드릴게요 최대한 많이 맞춰야 맞아 많이 맞춰야지 선물을 가니까 많이 맞춰서 선물로 다 해야겠다 진짜 인유에서 보고 깜짝 놀라게끔 아이고 우리 이제 어떡하나 아이고 망했네 막 이렇게 하기에 옛날 사람 같았죠? 마당극 같았어요? 다음은 하와이 대표 음식이 로코모코를 주문하면 포함되지 않는 재료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먹어보질 않았는데 엔초비 아니지 엔초비 이탈리아 거잖아 4번 엔초비 왠유 대표는 울고 있겠네 옆에서 또 문제 내봐봐요 한 60개 내 문제 그러면 다음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알겠어요 과학기 소식제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한 이후에 우리 하와이에서 교민들이 동작선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온 한국으로 보내온 우와 그런 대학 있어? 카이스트 아니에요? 일본 한국 외국어 대학 한국외대 아니야? 왜 한국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외국어 대학이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하.. 인하대인가 그러면? 약간.. 바다니까 공항이랑 가깝고 하와이에 교민들이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갑니다 하와이에 교민들이요? 인하대? 하와이 교민들에서 하하가 들어가니까 인하대! 이 하와이! 정답! 인하대! 정답입니다 인하대는요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 를 합쳐서 만드는 인하대요 진짜야? 충격적이다! 다음 보기 중에 하와이에서 없는 섬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아우.. 어떡하라 1번 민호인 마우이 빅아일랜드 카우아이 오아후 아.. 3번 빅아일랜드 다시 한 번 볼게요 네네네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다 아셨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빅아일랜드 아니야? 3번 빅아일랜드 땡 왜? 민호인이 모르세요? 민호이가 뭐예요? 가수죠 가수 민호이가 누구죠? 엠지세들이 엠지세들이 아주 좋아 아! 나 민호이 알아! 아! 나 민호이 나 팔로우하고 있어 내가 여기 봐 민호이 내가 팔로우하고 있잖아 팔로우하고 있어 내가 민호이라고 딱 써있는데요 그러니까 못 읽었다 아.. 민호이구나 그럼 난이도를 높여서 네 오엑스키죠 오엑스키 우클렐레는 하와이에서 만들어졌다 오 하와이에서 만들었겠지 어? 어 정답입니다 아 문제가 너무 싱겁다 그럼 하와이에는 하와이어가 있다 없다 있다 정답 아 뭐예요? 이거 하나씩 다 지금 선물 주는 거야? 선물 드리기 위해서 선물 지금 일곱 개씩 쌓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할 때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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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여기까지고요 문제 좀 더 줘요 어? 거의 다 왔어요 저희 다음 투어 목적지가 아이고 숨 쉴 틈이 없네 여기 하와이예요? 여기 하와이예요? 너무 용산인데 누가 봐도 아 너무 배고파 하와이가 왜 이렇게 추워 어머어머어머 여기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하와이네 갓다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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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먹어보자 롯고무꼬 먹어보자 롯고무꼬도 먹고 무스비도 하나 먹자 무스비도 하나 먹자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잘하네 새우 하나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그쵸? 너무 맛있다 남녀분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 같아 호불호가 없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현장소로 출발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사회에 가장 번화가죠 지금 황사가 온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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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옇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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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종말 아 오늘 종말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어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졸리신 거 같아서 네 하와이에 또 커피를 한번 아 코나 커피? 네네 좋네요 아 코나 커피를 하는 데가 한국에도 있어? 네 어딜까? 코나 커피를 하는 데가 아 추워라 아 여기가 무슨 하와이 커피야 여기 맨날 오던 데잖아 들어가시죠 배우스는 발리에 있잖아요 하와이 느낌 나는 거 없어요? 제 기분이 오늘 하와이에서 네 하와이를 좋아하거든요 하와이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차별을 잘했다 하와이 느낌이 물씬 나네요 서핑 같은 거 하는 거잖아 그치? 하와이 느낌 맞죠? 어 여기 돌고래도 있고 완전 하와이네 돌고래가 아니라 서핑보드 서핑보드예요? 아 돌고래인 줄 알았어 하와이 맞아요 여기? 하와이에서 따뜻한 피아념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와이 냄새가 나네요 너무 하와이의 맛이다 물향이랑 오 음 쏘 하와이 하와이 네 하와이도 초코가 참 잘하죠 여기도 음 아 진짜 잘한다 그냥 이럴 바에 그냥 가자 하와이 비가 많이 오네 하와이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거예요 아 스콜인가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 가시면 됩니다 아 그냥 가나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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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다 앞장서요 바로 가실게요 나 그거 같아 스물다섯 스물 하나 김태리 같지 않아요? 남주영씨 여기 뭐야? 여기가 하와이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마포구에 비치한 하와이 마파하와이 같은 곳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가요? 뭐 입을까? 되게 하와이 같다 이거 입을까? 이거 괜찮은데요? 하와이도 왔어요? 광서구에서 왔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핑 강습을 도와주신 아 진짜요? 서퍼세요? 진짜 리얼 서퍼? 네네 서핑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경력은 1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특별히 본인 스케줄도 정리하시고 특별히 와주셨어요 요즘 스케줄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 바빠요 진짜요? 여름에 바쁜 거 아니에요? 요새도 서핑하나? 어비 서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서핑을 어떻게 해? 풀장 오늘 저희가 준비했고요 인공 파도 풀장 거장 좀 가야지 인공 커피장도 있던데 아 맞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우선은 처음에 파도 속도를 맞춰줘야 돼서 패들링을 해야 돼요 패들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요 보드가 무게가 너무 넓게 되면은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몸이 닿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다리랑 상체는 들고 누우면 그냥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속도가 잘 안 나서 상체를 들고 다리도 아 아예 이렇게 네 들고 팔을 먼저 올린 다음에 귓발을 올리고 앞발을 올리고 일어나면 키가 있으시니까 아마 자세를 낮춰서 네네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네 상체도 더 뜨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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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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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죠 자 됐죠? 네 너무 앞에 가서 네 밑에는 여기가 딱 정답 이렇게 누르면서 맞는 거잖아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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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지금 됐죠?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된 거예요 이제? 네 됐습니다. 어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상광섭은 성공하셨으니까 바다로 들어가셔도 돼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들어가요. 자 갑니다. 이렇게 사과가 있다고요? 엄마 뭐야? 진짜. 선생님이 우선 십어 한 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 한 번에 일어났어. 이게 뭐 박수 같은 얘기야? 가요. 파도 옵니다. 올라올라올라. 특성아 안. 네 다시 한 번. 왜요? 파밍이 너무 누르셨어요. 모노 이거 가요? 패드를 하시고 패ilda 옵니다. 테이크 오! 파도rops 타요. 됐어 됐어 됐잖아 지금 너무 잘 되는 거 같은데 너무 잘해 나 진짜 잘한다니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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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섰잖아 지금 네 됐습니다 완벽하잖아 감사합니다 탈출이에요? 네 탈출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요? 네 가요? 이상한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예 그냥 가요? 네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무 어려워